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세입니다. 이렇게 장이 끝났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좀 엇갈리는데 코스피는 2482.29, 0.42% 올랐네요. 4.42% 올랐고 외국인들이 1873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기간에 들이 1729억 매수, 개인들은 866억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 상위 종목 보니까 삼성은 1.78% 빠지고 오선주 1.45%, 셀트리온 0.7% 빠졌네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보압이고 LG엔솔은 1.78%, 삼바가 2%, 현대차 1.39%, 기아가 2.9%, KB금융 4.3%, 네이버 0.05% 올랐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은 682.91인데 외국인들이 558억, 기간이 357억 정도 매도를 했고 개인들이 831억 매수했습니다. 알테오젠은 6.78%, 리가캠 4.42%, 엔캠이 0.9%, 레인보우 0.6% 빠졌고 에코프로비엠은 1.4%, HLB 1.8%, 에코프로가 1.89%, 휴제리 3.1% 올랐네요. 클래시스 4.6%, 삼천당 제약 3.3% 올랐습니다. 뭐 오르는 종목들은 좀 올랐는데 떨어진 종목들이 좀 많이 있네요. 많이 빠집니다. 보니까 하여튼 오늘은 1등 알테오젠이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코스닥은 좀 오를 듯 하더니 다시 밑으로 미끄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를 잠시 보니까 상해 지수는 0.66% 올랐고 심천 종합은 1.38% 올랐네요. 홍콩은 항생 0.2%, 홍콩 H 0.14% 올랐고 일본 니케인은 0.16% 빠지고 토픽스도 보니까 좀 빠졌네요. 그리고 대만은 0.7% 빠졌습니다. 오늘은 좀 아쉽네요. 보니까 대만이 빠지고 하여튼 코스피만 그래도 좀 올랐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환율은 1,392.5원 이고요. 지금 1원 정도 빠지고 현재 비트코인이 1,200이 아니라 1억 3천 딱 찍네요. 1억 3천 그리고 이더리움은 436만 원으로 찍고 있고 현재 코인만 비트코인만 신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전달할까 합니다. 연기금이 시가총액 10위권 내 대형주를 쓸어 담고 있더라고요. 대형주 중에서도 삼성전자, 현대차 등 업종별 대표 브루칩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확정한 지난 6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연기금은 뉴욕간증권시장에서 1조 1,560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네요. 이 기간에 외국인들이 2조 1,063억 정도를 순매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입니다. 개인들의 순매수 규모보다도 많아요.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종목은 일명 초대형주입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을 살펴보니까 모두 코스피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속하는 업종별 대표주자 1등 주자들이죠. 연기금은 이 기간에 3조 1,860억 정도 사들였어요. 국내 정치에서 가장 많이 담았고 이어서 네이버가 2등인데 914억, 현대차 3위 758억, LG엔솔인 사이저 607,8억, 3반은 5위 557억승입니다. 상위 5개 종목의 순매수액은 5,771억이 달합니다. 연기금의 유가증권시장 순매수액은 1조 1,560억인데요. 이 절반이 대형주 5개 종목에서 나온 셈이죠. 같은 기간 외국은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을 보니까 네이버하고 삼성, 중공업, 한화시스템, 현대노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것과 비교를 해도 대형주 선호연성이 눈에 띕니다. 저평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저점매수가 이루어졌다는 평가인데 이 부진한 3,4분기 실적과 트럼프 리스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주요 대형주가 줄줄이 급락을 해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인식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조정이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지난 14일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 선자산 비율 PBR이 0.8배 내어 역사적인 저평가 국면에 진입한 바 있는 거죠. 경기 침체의 공포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 때문에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중세형주 대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대형주 선호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일수록 변동성은 좀 줄어들죠. 어려운 증시 환경 속에서도 코스피지수가 코스닥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였듯이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대형주 중심의 선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증권가에서도 당분간은 중세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접근이 합리적이라는 조언인데 신한투자에서도 지금은 경기 선행지수 후퇴 국면과 함께 반도체의 주당 순위 카양조정이 나타나고 있어서 경기 둔화 구간으로 볼 수 있고 당분간은 회계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장이라고 합니다. 저 변동성을 전략을 구사해가지고 중세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는 1등주다. 1등주. 하여튼 연기금 애들이 초대형주를 러브컬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 재밌는 참 기관이네요. 이렇듯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삼성전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5만 5천 3백원으로 마무리됐어요. 좀 빌빌거리네요. 보니까 5만 5천 3백원. 외국인들이 124만주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들이 한 27만주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은 78만주 정도 매수를 했고 일단은 외인들이 매도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인들이 매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불안불안하다.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놈들이 아직까지 지금 좀 그래요. 거시기하고 현재 또 보니까 모건 애들이 한 160만주 정도 매수했고 메릴린치 56만주 매수 그리고 모건 애들이 208만주 메릴린치 195만주 매도 그리고 노무라가 62만주 매도를 했습니다. 우선주를 보니까 4만 7천 5백원이네요. 좀 많이 빠졌죠. 1.45% 정도 빠졌고요. 오늘 외인들이 7만 4천주 매도했고 기관도 매도했고 개인도 매도했다. 아주 권때리네요. 매수하는 세력이 없네. 하여튼 다 팔았나? 하여튼 오늘 참 묶이네요. 보니까 우선주가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모습인데 메릴린치가 22만주 시티가 16만 모건 11만 맥커리 10만 JP 33,000 매수를 했고요. 시티가 57만 JP 12만 골드만 7만 6천 CLE 5,100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나중에 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즐거운 저녁시간 보내십시오. 고생하셨고